안녕하세요 경영학 공부 같이 하고 있는 이근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끄트머리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늘 간의 수공업 시절에는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경영도 했고 엄마하고 나하고 아빠하고 세이사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거고 우리가 경영하는 거고 우리가 일하는 사람이고 이랬었단 말이죠 그런데 점점 기업의 규모가 커지니까 이제 소유한 사람이 경영은 하지만 실제 일은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경영자와 노동자가 달라지는 소유와 관리의 분리 노동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 전문화가 복잡화되니까 이제 소유자가 경영도 하지도 않는 거고 일하는 사람하고 달라지게 되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하고 다르게 되니까 몇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더라 그 대표적인 문제가 대리인 문제인 거고 대리인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이 대리인 비용입니다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어쨌든 간에 내가 이제 주주들이 됐던 어쨌든 주주총회에서 임원이 이사가 선출이 되고 그 이사들끼리 서로 투표를 해가지고 최고 경영자 대표이사를 선출을 하는데 이렇게 소유자에 의해서 경영을 위임받은 대리인인 전문경영인이 소유자하고 전문경영인이 회사를 잘 되게 해야지 라는 게 똑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조금 뜯어보면 서로 이해가 상충하는 서로 이해가 다른 것들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소유자는 기업에 대한 투자 수익률 어쨌든 내가 기업에다가 1억을 투자를 했어 그러면 1억 투자해서 내가 얼마를 벌었냐 그거를 고민하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조금 덜 벌었어도 장기적으로 내가 더 벌 수 있다 생각하면 장기 중심에 투자도 하는 거고 단기 성과에 그렇게 연련하지 않죠 그런데 이 대리인 전문경영인은 이게 대표이사로 주주총회에서 선출돼도 임기가 3년이에요 3년 안에 승부 못 보면 내 자리가 없어지는 거야 이건 법이 정한 임기고 그 중간에도 성과가 나쁘면 이게 될 수 있는 겁니다 프로야구 감독인 거지 프로야구 감독이 구단주께서는 롱텀을 보고 우리 팀을 이게 4번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팀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참 좋겠는데 이 감독은 이게 내가 임기 2년 3년 계약했는데 그 안에 무언가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하면 내 목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팀들 많이 봤잖아요 저기 저 아랫역에 있는 팀들이 그런 팀들 많고 막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대리인은 경영을 맡은 사람들은 어쨌든 내가 이게 대표이사를 계속 하고 있어야 월급도 계속 받고 이렇게 법인카드도 쓰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대리인 지위를 지속시키는 게 중요해 그러려면 장기 중심으로 무언가를 의사결정하면 기업 전체로 왔을 때 더 좋은 걸 내가 알겠지만 내가 맡은 이 시점 동안에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 거죠 뭔가를 이 단기에 보여주지 못하면 내 자리가 위험해 내 목이 위험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인 성과에 몰입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또 내가 임기 기간 중에 무얼 했어? M&A를 했어? 우리 회사의 매출액을 이렇게 M&A에서 끌어올렸어? 뭐 이런 거 자신의 명성 그래야 혹시 내가 이 회사에서 그만둬도 다른 회사에서 어이 저 양반 전문 경영인은 훌륭하네 우리 회사로 오세요 얘기할 거 아닙니까 무리하게 투자하고 내가 신사업에 진출했어 어떤 성과를 보였어? 이런 거를 감행하기도 한다는 거죠 실제 이런 거 우리가 미국 회사에서 굉장히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실제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단기적인 거에만 집중시키고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행하지 않도록 소유주는 소유자는 뭐 해야 돼? 이 사람을 감시해야 되는 거죠 이런 대리인의 이해상충 행동 이런 거를 방지하려고 뭔가 장치들 감시의 장치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 그런 장치들을 운영하려면 돈이 드는 거죠 비용이 드니까 그런 비용을 우리가 대리인 비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해가 상충하는 이런 관계를 대리인 관계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발생하는 대리인 비용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구분 지어 놓을 수 있어요 첫 번째 감시 비용입니다 대리인이 하고 있는 경영 활동이 소유자의 이익을 감소시키지 않는가를 감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죠 예를 들어 감사라는 사람을 놓고 기구 직지에다 놓고서 경영자가 똑바로 하고 있는지 감사를 하세요 또 감사실도 있고 뭐 이런 거죠 이런 것이 경영자를 감시하는 데 드는 비용인 거고 두 번째 비용은 확증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확증 비용은 대리인이 경영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이 소유자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임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뭐 회계 자료를 작성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거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것들이 확증에 관련돼서 요구되어지는 비용이다 세 번째 감시도 하고 확증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을 했어 그걸 우리가 자녀 손실이라고 하는데요 감시 비용과 확증 비용 외에 대리인 문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기억값치의 감소분 손실분 이걸 우리가 자녀 손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 대리인 비용 세 가지 반드시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대리인 비용에는 감시 비용, 확증 비용, 자녀 손실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비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최소화시킬 거냐 그러면서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에 관련된 챕터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리의 순환과 경영 환경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리가 관리의 순환이라는 건 우리가 이전 시간에도 플랜 두 씨로 보든 3단계를 보든 4단계로 보든 5단계로 보든 관리라는 활동이라는 게 계속 순환되면서 반복되어지는 일이다 라는 걸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있는 거고요 경영이라는 거는 효율을 목표로 해서 투입과 산출의 과정을 관리하여야 하는데 이 관리라는 과정이라는 게 순환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건 학자에 따라서 계획, 조직화, 지위, 조정, 통제의 5단계로 볼 수도 있는 거고 플랜 두 책 액트의 4단계로 PDC라고 하는데 4단계로 볼 수도 있고 플랜 두 씨의 3단계로 볼 수도 있다 그게 3단계로 보든 4단계로 보든 5단계로 보든 중요한 거는 모두 순환 관리라는 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그 관리의 순환 중에 몇 가지 주요한 개념들을 좀 뜯어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계획에 관련된 일 도대체 이 계획이라는 거 각 단계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 이 계획이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냐 왜 필요한 거냐에서부터 체킹을 해보면 경영 계획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조직 변화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필요한 거인 겁니다 경영 환경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변하죠 그 환경의 변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고 그 변화의 폭은 점점 더 넓고 깊어지고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만 개를 생산했어 작년에 수요를 보니까 만 개는 충분히 팔릴 것 같아 올해도 만 갤까? 경영 환경이 그닥 많이 변하지 않는 시기에는 또 만 개 생산해도 크게 문제가 없죠 수요가 갑자기 확 일어나거나 있던 수요가 갑자기 확 없어지고 이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그게 변해봐야 얼마나 변하겠어요 그분들의 삶이 그 옛날의 그 삶이나 조선시대에 무슨 순조대 삶이나 그 앞에 때 삶이나 그닥 큰 차이 왕이 바뀌어도 그닥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환경의 변화가 적으면 이제까지 경험이 많았던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르신 말씀이 중요한 거였었어요 그분들이 경험하면서 느꼈던 거 아 이쯤 되면 씨를 뿌려야 되겠구나 이쯤 되면 잡초가 나니까 잡초를 뽑으러 가야 되겠구나 집을 만들려면 기둥을 어떤 기둥을 올리고 석가래는 뭘 올리고 이외에 변하지 않은 거니까 이렇게 환경이 나라를 둘러싼 게 그닥 많이 변하지 않으니까 어른들이 살아온 삶의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 커뮤니티에서 어른들의 눈밖에 난다는 건 내가 생존을 장담할 수 없을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권위가 있고 그 말씀에 힘이 있는 거였죠 근데 요즘은 어저께 유효하던 게 오늘 되면 그닥 유효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어른들의 말씀이 그닥 맞지가 않아 문제는 그러니까 어른들의 말씀이 권위가 없어 이분들이 심지어 맞는 말씀을 하셔도 아니 환경이 바뀌어서 인터넷에 검색해서 초록창에 검색을 하면 솔루션들이 엄청 나와 있어요 이분들의 말씀이 권위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쪽에 들기 싫지만 이 꼰대들이 본인들이 컸을 땐 어르신 말씀이 되게 중요했고 그 말씀이 어긋나는 건 되게 중요한 문제로 봤는데 요즘 애들은 얘기하면 뭐래? 이러고 있는 거지 한참 얘기했는데 뭐래? 그러고 있으면 그게 뭐야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세대 간의 충돌인 거고 그 원인이라는 게 환경의 변화에서 나타난 겁니다 인터넷 환경이라는 게 옛날에 없었으니까 글 읽을 줄도 몰랐으니까 그냥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정답인 거고 그거 아니면 커뮤니티에서 쫓겨났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 어른들의 말씀이 옳지도 않고 그냥 만난다고 해도 인터넷에 다 있고 어른들의 권위가 어디 있겠냐고요 맨날 불안하치고 저기 뭐 고집만 센 걸로 보이는 거지 저를 포함한 들어가긴 싫은데 그쪽으로 들어가긴 싫은데 어쨌든 이 꼰대들도 각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꼭 이게 젊은 친구들의 문제가 아닌 거죠 또 이렇게 어린 꼰대들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하물며 기업이 어떻겠어요 이게 지금 어른들 꼰대의 말도 이른데 기업 환경은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오늘 환율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팬데믹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만나서 하던 공연들 이런 게 중요하다 어느 날 갑자기 공연의 수요가 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서 특별히 외부의 환경이 급속하게 바뀌고 그 폭도 깊이도 깊어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조직을 맞추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조직의 변화를 이루어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그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저기로 갈 거야 나는 환경이 이렇게 변하는 걸 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기로 갈 거야 라고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그러려고 하면 계획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방향을 제시하면서 준비를 해서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거 그리고 계획이라는 건 이런 거죠 내가 경영학에서 노무사 경영학에서 80점을 맞을 거야 라고 목표를 세우고 60점을 맞았어 그러면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60점을 맞았느냐 이 20점의 갭은 어디로부터 발생한 걸까 그걸 찾으려고 하면 일단 목표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영을 통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통제를 하려고 하면 통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기준은 계획이잖아요 계획 그 기준을 설정을 해야 낭비와 충복을 최소화시키고 효율을 높이고 이런 작업들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획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 어떤 장점들이 있느냐 일단 계획이라는 게 딱 보여지잖아요 계획이라는 건 목표하고도 같은 얘기잖아요 그렇게 명시적이고 객관적인 목표가 주어지면 구성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아 저것이 우리가 나아갈 바구나 라고 해서 구성원들한테 행동의 기준점으로 가치의 기준으로 이게 작동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실수나 비용 불가피한 비용들 쓸데없는 노력 이런 것들 없애지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다 쳐내고 저 목표를 향해서만 갈 수 있게 기준점 우리가 갈 사는 저산이어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 줄 수 있다는 거고요 또 계획을 세워서 일을 분배했잖아요 너는 뭐하고 너는 뭐하고 너는 뭐해라고 했기 때문에 그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모두의 책임은 아무의 책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획에 의해서 어디는 언제까지 몇 개 무엇을 하고 너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엇을 하고 이런 것들 그러기 위해서 너는 뭐뭐뭐를 쓸 수 있고 요거를 이용해서 요거를 만들어내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줬으니까 그 자기들이 서로가 갖고 있는 권한과 책임을 중심으로 수평적으로도 결합하여야 되는 거고 수직적으로도 협업하게 되는 거죠 그런 기준점들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 또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을 감안해서 환경의 변화라는 걸 이미 생각해서 계획을 세우는 작업들을 진행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책도 미리 계획할 수 있는 거죠 그때 플랜 A, 플랜 B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들어 놓게 되는 겁니다 계획이라는 걸 하지 않으면 환경의 변화도 체크하지 않고 되는 대로 가면 가면 대로 이건 뭐라고 그럽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가면 이렇게 미리 준비된 행동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건데 계획이라는 걸 미리 수입하게 되면 변화에 대한 대응책도 미리 계획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실행을 하는 우리 계획을 실행하는 중간 또 계획을 실행한 후에도 계획 대비 실적 이런 걸 점검함으로써 계획의 수정, 평가 이런 게 굉장히 쉽는 거죠 몇 개를 만들어야 되는지 목표가 없는 삶 목표가 없는 경영을 하다 보면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잘못하고 있는 건지 이게 맨날 정리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노무사 공부를 해도 자, 경영학 원론은 10월까지 1회독 하겠다 12월까지는 2회독 하겠다 뭐 이런 계획이 있어야지 중간집 왔는데 아직 1회독도 못 끝났어 안 되겠네, 계획 때문에 너무 밀리고 있네 경영학의 공부 시간을 늘려야 되겠네 뭔가 이런 수정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계획이 있어야 하는 거다 경영계획을 세우면 가질 수 있는 장점들인 거고요 그러면 경영계획은 어떤 게 있느냐 경영계획의 유형인데요 유형은 일단 그 기준이 두 가지인 거죠 기간을 얼마로 하고 있느냐 한 가지 기준으로 구분을 해낼 수가 있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내용에 따라서도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기간에 따라서 보면 장기계획, 중기계획, 단기계획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보통 5년 이상을 장기라고 하고요 2, 3년짜리를 중기, 1년 이하를 단기 경영계획이라고 하는데 실무적인 이야기를 하면 점점 이런 계획들이 그나마 여기까지는 좀 난데요 5년 이상의 장기계획들 옛날에는 막 10년, 20년을 보면서 비전 2030 이런 거 만들고 그랬거든요 지금 아무 의미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경영환경이 천하에 많이 변하는데 지금 10년 후의 일을 뭘 어떻게 합니까? 기업의 생존조차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판국인데 그래서 장기계획 잘 안 세우고요 중기, 단기 세워봐야 중기 정도가 길게 세우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기간에 따라 나눈 거고 내용에 따라 나누면 전략적 계획, 전술적 계획, 실천적 계획, 대응적 계획 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전략적이라는 건 조직의 궁극적인 목표인 거죠 이렇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전략이라는 거는 이 해당 전쟁을 승리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원칙들을 전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이기려면 이 전쟁이라는 건 일련의 전투들로 구성되어 있잖아 그래서 무슨 뭐 어디 제가 이름을 다 까먹었습니다 지명에 약해서 뭐 우크라이나의 무슨 뭐 항구 지역 무슨 세인폴에서 뭘 했다 뭘 했다 이렇게 몇 개의 전투들 여러 개의 전투들이 모여서 전쟁 전체의 승패를 좌우하는 거잖아요 전술적 계획이라는 건 각 전투를 승리할 수 있는 방책을 전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략적이라는 거는 조직의 궁극적인 목표 이 전쟁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략이나 전술이나 다 이렇게 이 군사적인 전쟁의 개념에서 온 컨셉들이에요 조직의 궁극적인 전략이라는 건 궁극적 목표인 거고 자원배분 등과 같이 기본 활동을 포괄적이고 장기적으로 정해놓은 계획을 우리가 전략이라고 하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계획인 거죠 전술적 계획이라는 건 전략적 계획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서 구체화된 행동 방침을 이야기하는 거 그게 전술적 계획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군사학을 전문으로 하신 분이 이근필 너 그 전략 전술의 개념이 틀렸어 라고 얘기하면 할 말 없으나 기본적인 컨셉은 이렇게 이해하면 좋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천적 계획이라는 건 전략적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한 더욱 구체적인 행동 계획 얘는 방침 얘는 행동 계획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행 시기라든지 행동 방침 행동 분담에 대한 계획들 그 다음에 대응적 계획이라는 컨셉이 있는데 대응적 계획이 뭐냐면 이걸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략 전술 실천적 계획에 따라서 막 일을 해나가는 도중에 무언가 돌발적인 상황들이 발생하거나 계획대로 뭐가 안 진행되라고 하면 그 상황에 맞춰서 뭔가 수정하는 일련의 준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실행시켜 나가는 도중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대응 방안 그거를 우리가 대응적 계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경영 계획의 유형은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것이 이제 계획이었다고 하면 통제 중요한 게 이제 그 플랜 두 C라고 얘기를 하면 플랜 한 거고 C 이 가운데 실행 부분을 일단 제외시켜 놓고 통제의 개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제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경영 활동의 결과가 계획대로 진행되었는지를 조사하고 검토하는 거 계획 대비 어떻게 되는 거야 그 활동을 우리가 경영 통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검토된 내용은 관리 순환이 계속 땅그땅을 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계획에 반영되는 구조로 설계가 돼 있고요 통제는 목표의 설정 계획의 실천 결과의 측정 수정과 개선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게 이제 다 관리의 단계들이잖아요 이 단계로 이어지는 경영 관리 순환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 우리가 통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가만 따져보면 목표를 설정할 때도 계획을 실천할 때도 결과를 측정할 때도 수정과 개선을 실행할 때도 모든 경영 관리 과정에 사실 통제라는 개념은 다 속해져 있는 거다 보고 뭔가 달라지면 수정하고 수령한 걸 다시 반영시키고 그러면서 계속 모든 경영 관리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가끔 시험에 보기 문장으로 많이 나와요 경영 관리 순환의 마지막 단계이면서 동시에 모든 경영 관리 과정에 속해있는 개념이 경영 통제인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통제는 왜 필요한 거냐 우리가 경영 환경이 막 변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경영 활동 관리를 계속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환경과 상황이라는 건 계속 변화하고 있잖아요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그게 만 개 계획을 세웠는데 7천 개밖에 못 만들었으면 나머지 3천 개는 어디서 어떻게 만들 거냐 다른 데서 구해올 거냐 각종의 상황들 각종의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변화하고 또 환경의 변화가 심하면 심할수록 이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 문제들이 점점 더 큰 문제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통제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건데 우리의 환경이라는 게 어때요 지금? 굉장히 빠르고 많이 빨리 변하고 있더라 그래서 경영 통제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경영 계획을 실제로 실행하다 보면 계획은 이렇게 세웠는데 해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렇게 그 실행하면서 통제 활동들을 통해서 더 나은 아이디어를 도출해 낼 수가 있고요 또 계획대로 각 조직원들이 실행하고 있는지 안 있는지 이걸 감독 평가를 하려면 경영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계획 대비 실행 정도를 파악하고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도 경영 통제라는 건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보면 실제 실행이 학자마다 다 틀립니다 그렇죠? 그렇긴 한데 마케팅하는 사람은 실행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기획하는 사람은 계획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측정 평가하는 사람은 통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하고 통제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 명확한 사실이다 통제의 필요성이 점점 더 증대하고 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경영 통제는 어떻게 하느냐 3단계인 거죠 일단 성과를 측정해야죠 목표가 있으면 통제하려고 하면 일단 성과를 측정해야 하고 그다음에 성과하고 측정된 성과하고 경영 계획할 때 우리가 목표로 세웠던 거 목표하고를 비교해 보는 거죠 그러면 편차라는 게 생기죠 이 갭이 생길 거고 이 갭이 갭을 보고서 판단하는 거죠 목표가 높아서 못한 거야? 우리가 실행을 잘못한 거야? 판단해 봐야 되는 거죠 목표가 높아서 못한 거면 목표를 낮춰줘야 되는 거고 우리가 잘못해서 목표를 설정 못한 거면 왜 잘못했는가 그렇게 잘못하는 이유는 뭐고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방법은 뭔가를 분석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순서 일단 성과 측정하고 목표하고 비교하고 원인 파악해서 대응 방안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경영 통제를 하는 3단계의 방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뭐를 통제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경영 통제의 대상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경영 통제 대상이란 뭐냐?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대로 자원의 투입에서 전환 산출 이거 뭐예요? 이게 기업의 생산 프로세스 전체 안 해요 인풋 있으면 변환 트랜스포메이션 통해 갖고 산출 아웃풋 나오는 거 아니야 이 전체의 과정이라고 하면 기업 전체의 활동인 거잖아요 그죠? 모든 과정이 관리 감독 통제의 대상이더라 라는 얘기인 거고요 생산 일정, 품질, 원료, 재고 생산 활동의 통제 또 인적, 물적 자원, 정보 자원에 대한 자원 투입의 통제 인풋인 거잖아요 생산 활동은 아웃풋인 거고 자금의 초달, 운용과 관련한 자금 의뢰의 통제 이게 실행의 과정인 거고 모든 분야에서 모든 분야가 기업 활동의, 경영 활동의 모든 분야가 경영 통제의 대상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영 통제를 좀 구분해보자 이거죠 구분해보면 한 시점에 따라서 언제 하는 통제이냐 하는 경영 통제의 시점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해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자원을 인풋 투입하는 시점을 우리가 사전 통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생산이 만들어지기 전에 통제하는 거니까 그런 걸 사전 통제라고 하고요 예를 들면 계획을 세운다 이런 것도 사전 통제 개념인 겁니다 계획인 게 그리고 예산을 검토한다든가 이게 생산 활동 들어가기 전에 들어온 원재료를 검사하는 거 원자재 검사 이 사람들이 실행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실행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거 다 투입 시점에 통제를 하는 거고 그런 걸 우리가 사전 통제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변환 생산하는 시점에 통제하는 걸 동시 통제라고 하는데 분량을 확인한다든가 생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면 공정을 조정한다든가 목표 물량이 너무 많아서 지금 문제가 생겼으면 계획을 수정한다든가 이런 거 이런 걸 동시 통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진 다음에도 통제를 할 수 있겠죠 그걸 우리가 사후 통제라고 하는데 품질을 분석한다든가 다 팔고 나서 보니까 재무적으로 우리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나 분석하는 거 혹은 그거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나 사후적으로 다 이렇게 결과치가 다 나온 다음에 분석해 보는 거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사후 통제 산출 시점의 통제 이렇게 사전 통제 동시 통제 사후 통제 세 가지로 구분해 낼 수가 있어지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경영 환경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지금 경영의 기본 이야기할 때 자꾸만 하는 게 우리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요 변하는 폭도 넓고요 변하는 깊이도 깊어지고요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우리 기업이라는 게 혼자서 생존해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이라는 거 자체는 외부 환경과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기업에서 일하는 조직원 노동자를 채용하려고 할 때 아 외부의 경기가 대빵 좋아서 뭐 애들이 다 취직했어 그 애들을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더 많이 주거나 우리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하거나 뭔가 내가 외부 환경에 영향을 내가 상쇄시킬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 연봉은 늘 3천이었으니까 3천이면 애들이 오겠지 안 온다니까 노동시장에 애들이 없어서 이렇게 기업의 활동이라는 건 계속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영 환경이라는 걸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어떠한 전략적 대응을 하느냐가 이 기업의 생존과 멸망을 판가름 짓게 된다고요 그래서 경영 환경이 매우 중요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 사업을 전개한 노무사를 따셔서 개업을 하신다 지금 막 경기가 다 죽겠어가지고 기업들이 노무 컨설팅을 받거나 노무사에 자문 받을 일도 없는 치덕한 불황이면 도산하기 바빠 죽겠어 기업이 막 맨날 자고래하면 계속 도산해 노무사 개업하시겠냐고요 외부 환경을 보고 개업할까 말까 결정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내용인 거다 경영 환경이라는 건 이만큼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요 미치는 영향이 큰 건 이렇게 위협적인 요소가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위협만 있는 것도 아닌 거죠 내가 어떤 경쟁자를 이기고 싶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현지 환경이 지속적으로 똑같이 갈 적에는 아 얘를 이기기가 만만치 않아 이미 권리하시고 업계 1등이고 쟤는 돈도 많고 기술력도 충분히 축적돼 있어 이럴 때는 뭔가 환경이 변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무기가 아니게 될 때 나한테 기회가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경영 환경이라는 건 경영의 변화라는 건 리스크 요인이죠 리스크 요인인 것과 동시에 기회 찬스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경영 환경이라는 건 기업에게 기회이면서 동시에 위협으로 작동하는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업의 경영 환경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위기에 극복할 수도 있고 나아가서 경쟁자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기업을 폐쇄 시스템이라고 이해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뒤쪽에서 경영학의 역사적인 발전 과정들을 좀 볼 건데 그때 이제 그 시스템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옛날에 20세기 초반인데 그럼 100년 전쯤인가요 그때쯤에는 환경의 폭이 변화의 폭이 크지 않았던 그래도 중세보다는 많이 바뀌었지만 지금처럼 막 빠르지 않았으니까 경영학자들이 생각하기에 내부적으로 효율화시키는 것만 잘 바꿔내면 외부 환경은 늘 비슷하니까 우리가 성과를 많이 낼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업 안에서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가 열심히 잘해서 효율을 만들어내는 걸 중심으로 고민을 했어요 그랬다는 말인 거죠 그걸 이제 폐쇄 시스템 기업이 외부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경영 환경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자꾸만 이렇게 경영을 해보니까 우리 열심히 했는데 밖에 나가니까 안 돼 망해 안 팔려 가격 경쟁력이 없어 효율을 높였는데 가보니까 이 뭐지 먹미? 그러고 따져봤더니 아 내가 생각했던 그 시대가 아닌 거예요 와보니까 내가 개발한 기술이 지금은 올드패션이야 아 뭐 무스를 먹어요 무스를 먹 그래서 아 이게 아니구나 기업이라는 게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구나 그래서 우리 기업이라는 시스템이 개방되어 있는 거구나 클로즈된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오픈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인식하게 되면서 경영 환경 경영 환경의 변화 이런 게 기업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기업에게 경영 환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다라는 걸 인식하게 되었는데요 경영 환경이라는 걸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환경이라는 게 위협이면서 동시에 기회들아 그런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환경을 잘 내가 파악하고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데 환경이라는 걸 인식하고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환경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더라 그 환경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첫 번째 동태성 얘가 그냥 딱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의 속도가 계속적으로 빨라지고 있더라 라는 걸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구나 단순한 거부터 복잡한 거로 계속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것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환경이 가지고 있는 풍부성 그래서 얘가 희소한 자원인가 혹은 풍부한 자원인가 이거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하는 거고요 네 번째로 얘가 산만한 상태인가 집중되어 있는 상태인가 환경이 가지고 있는 변화의 속도 단순한 건가 복잡한 건가 혹은 이 자원이 희소한 건가 풍부한 건가 또는 산만한 건가 집중된 건가에 대한 이런 네 가지 속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더라 주로 네 가지로 뭐가 딱 떨어지는 거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지 선다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있고 다음 중 환경의 특성이 아닌 거 다른 거 하나 집어넣으면 딱 문제되잖아요 출제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보다 마음 편한 게 없어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변화의 양상이 복잡하고 자원이 부족하고 산만할수록 환경에 대한 예측이 점점 더 어렵다 그런데 현대의 경영 환경은 점점 더 이 양상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경영 환경을 좀 구분해보자 이거죠 환경이 다 이렇게 외부 환경 환경이라고 다 똑같은 환경이 아니니까 어떤 어떠한 환경들로 구성되었는지를 구분해보면 일단 환경은 외부의 환경과 내부의 환경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우리 기업의 바깥쪽에 있는 환경하고 우리 기업의 안쪽에 있는 외부와 내부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외부 환경은 또 보면 이거는 나뿐만 아니라 어떠한 기업도 어떠한 사람도 다 영향을 받는 환경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일반 환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모든 회사에 일반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 예를 들면 경제 상황 인구 통계학적 환경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점점 더 연령 구조가 어린 친구들이 없어지는 추세로 이렇게 줄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 있어서 할배들 대빵 많고 점점점 줄기 시작해서 애들은 잘 안 나고 이게 이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가 우리 회사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럴 리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회사에도 모두 적용되는 거죠 이런 건 경제 상황 지금 불황이야 나만 불황이야? 다 불황이지 그런 거잖아요 정치 환경 지금 우리 대통령이 나만 대통령이야? 다 대통령이지 뭐 이런 거죠 기술의 발전 사회화문화, 자연환경 이런 것들을 일반 환경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 회사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환경요인은 별도로 있겠죠 그걸 우리가 과업환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객, 주주, 노조, 다른 기업, 정부와 법, 지역사회, 압력단체 우리 회사에 관련된 이러한 남의 회사 고객 아니고요 내 고객, 내 고객, 우리 회사의 고객 이런 우리 회사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 과업환경이라고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크게 다시 한번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으로 구분해낼 수 있고 외부 환경은 일반 환경과 과업환경으로 다시 구분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내부 환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내부의 거잖아요 우리 기업의 기구 조직이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 기업의 기업 문화가 어땠는지 우리 내부에 자원이 얼만큼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내부 환경인 거죠 외부 환경에 기회가 있다고 해도 우리한테 돈이 없어 사람도 없고 돈이 없어 그러면 이 사업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거 얘기입니다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환경과 나를 정리를 해냈으면 그러면 경영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되느냐 문제가 온 거죠 크게 환경 적응적 전략과 환경 통제 전략 두 가지로 구분을 해낼 수가 있어요 환경 적응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아 환경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 그러면 환경이 바뀌는 건 당연한 거니까 거기에다가 나를 어떻게 맞춰 나갈까 환경이 변하고 있으니 변하는 방향에 나도 같이 변해 나가는 거죠 그게 환경 적응적 방법이고요 그럼 환경 통제 전략은 뭐냐 그러면 이 환경이 바뀌는데 그게 웬만하면 나한테 유리하게 바뀔 수 있도록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환경이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환경과의 관계를 변화시키거나 또는 환경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 그런 걸 환경 통제 전략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뭔 소리냐 환경을 어떻게 바꾸냐라고 얘기해서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환경 적응 전략 중에는 완충 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경이 빨리빨리 바뀌는데 적응해야 되니까 내가 얘가 휙 바뀌면 내가 같이 휙 바뀌면 좋은데 그게 내가 기구 조직이 그렇게 회사가 마음대로 막 바뀔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저기에 맞춰 바꾸는데 시간이 필요해 그 시간 동안에 버티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한 거죠 예비적인 자원을 축적해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거죠 그게 돈이 됐든 원료가 됐든 막 외부 환경 중에서 내 원자재 가격이 막 계속 널뛰어 계속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 지금 많이 구해놓으면 얘가 계속 올라가도 나는 조금은 버틸 수 있잖아요 시간을 세이브하는 완충 활동이 있고요 경계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뭐냐면 얘가 변하고 있는데 멀리서 봐서는 어디야? 얼마큼 변하는 거야? 잘 안 보이잖아 그러면 환경이 변하고 있는 그 접점에 딱 가 있는 거죠 환경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도록 환경과의 경계에서 활동하는 환경 변화를 캐치할 수 있는 종업원, 인력들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정보를 보다 많이 수집해서 환경에 대한 예측 능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경계 활동을 강화시키는 방법인 거고 전문 부서를 설립하는 방법도 있죠 환경 변화만 예를 들면 고민시키는 거예요 환경 변화를 분석시키고 예측하는 전담 부서 그래서 예측력을 강화하고 기업 내에 전파하는 이런 게 바뀌는 환경에 어떻게 하면 잘 적응할까? 빨리 적응할까를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라고 하면 환경을 통제하는 방법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일단 내 외부 환경 중 내 생산에 관련된 외부 환경을 보면 경쟁사도 있고 나한테 원료로 공급해 주는 사람도 있고 내 물건을 갖고 가서 판매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얘는 외부 환경인데 이 외부 환경을 M&A 해버려 그럼 외부 환경이 뭐가 된 거예요? 갑자기 내부 환경이 된 거죠 내부로 바꾸는 거죠 얘네를 합병하거나 협력하거나 하면서 같이 운영해버리는 거 외부를 내부로 만들어버려서 외부 환경의 변화적 요소들을 내부로 그냥 끌어들여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응력을 높이는 방법이 있는 거고 두 번째 환경이 나빠해서 광고해 광고 소비자나 국민, 정부, 거래처 그게 커머셜한 광고일 수도 있는 거고 정부를 상대를 하면 광고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거래처를 설득하고 변화를 시키는 방법 사업을 바꿔 환경이 변화하는데 나는 저기를 못 쫓아가겠어 여기에 맞는 사업을 해 그냥 뭘 힘들게 이렇게 되는 거죠 환경 대체가 어려우면 그냥 다른 사업을 해버리는 방법 로비 정부에 관련된 거이긴 똑같은 건데 법규나 환경이 법비 환경이 예를 들면 탄소 배출량 이게 점점 규제가 심해져 내가 살기 힘들어 죽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정부에다 얘기해가지고 탄소 배출량 규제를 연기하도록 해 이렇게 로비 활동을 해서 변경을 만들어내는 거죠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고 있어요 실제로도 그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 로비 활동이 국내법으로는 불법이고요 미국에서는 합법이고 그래서 미국의 합법적인 로비 스트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환경에 적응하거나 환경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환경을 통제하는 두 가지 형태의 기업의 대응 방법들이 있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전반적으로 우리 일장에 관련된 부분 교역의 기본 컨셉에 관련된 부분은 다 정리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엔 경영학의 발전 과정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